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태원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귀한 교사 교육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요, 단묵회에 대한 파트를 하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족한 지식이지만 단묵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짧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교사로서의 사명과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다짐을 다시 한번 확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정말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움직여주시는 놀랍고 존경한 시간 되게 하여주시고 내 안에 있는 뜨거운 불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전수되어질 수 있는 다짐의 시간,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계 두 축이 있습니다. 그 두 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는 예배요, 하나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교회에서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라고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캐치플린을 걸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는 서비스, 예배요, 하나는 바로 소그룹 모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 주일학교 사역 또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서의 부흥은 예배의 부흥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5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또 헌금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교제잖아요. 이 5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비대면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대면하여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예배의 5대 요소가 전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비대면의 시대는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지 않고서는 교회 부흥을 논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않고서는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교육하기도 힘들고요. 아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고스란히 주기도 참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이 비대면의 시대가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비대면 같은 대면이 우리들에게 드리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면서 접촉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이든지 아이들과 만나지 아니하면, 아이들과 접촉하지 아니하면 정말 이 한국교회, 특별히 교회 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말씀해 보면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방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태도가 급격하게, 아니 완전히 딴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딱 집에 들어오자 말자, 그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의 집에 들어오자 말자, 본인이 예수님에게 대접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구주가 우리 집에 들어오셨다는 그러한 자긍심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 더 현명한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더 옳은 사람이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참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말씀을 띄워주실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삐약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선생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요,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다. 예수님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일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다. 마리아가 굉장히 현명한 일을 선택하였고, 마르다는 아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이야기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선 순위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다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사봉사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도회에 들어가서 회장으로,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찬양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종교하고 가치 있는 사역이에요. 이게 가치 없는 사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선 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월십이라고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원래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봉사하고, 또 그 다음 사람들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모여서 그리고 또 사역하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 사역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부응이 부서의 부응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사역에서 43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을 목사님께서 좀 강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교사 교육인데 좀 새로운 것을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가 정말로 가치 있고 소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을 녹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임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머리에 쥐가 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방할 때, 전화할 때 개인 경근 체크하는 것 중요합니다. 야, 큐티해서? 그리고 또 가족들이 모이면, 야, 가족 예배 드렸어? 가정 예배 드렸어?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보다, 여러분, 가장 아이들에게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일 예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비대면으로 예배한 아이들이 있다면 너 예배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검하고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배를 계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일날 딱 일어나면 의식적으로 예배에 튕겨져 나와야 된다는 그러한 교육을,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시대에 예배에 대해서 격렬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교회에 나와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모자 눌러쓰고, 이어폰 끼고, 음악을 들어도,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친구하고 잡담을 하고, 갑자기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해도 이 아이가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소중하고 참 귀한 것임을 아이들에게 주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역할 때, 중등부 사역을 하거나 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항상 아이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죽어도 교회에 나와서 죽고, 졸아도 교회에 나와서 졸아라. 예배 시간에 졸아도 괜찮다. 여러분,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흔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한 달 반 정도부터 아이들의 낌새가 이상합니다. 점점점점 예배에 나오지 않고 예배에 뜨믄뜨믄 출석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직감하죠. 아, 무엇인가 시작을 했구나. 중간고사가 시작했던지 아니면 기말고사가 시작했던지 모의고사가 시작했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 선생님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르쳐야 돼요.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무조건 나와서 저는 이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가오는데 분명 공부나 하지 않아도 된다. 선생님들하고 다 이야기 되었으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학원 갈 친구들은 학원 가고 독서실 갈 친구들은 독서실 가라.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을 목사님하고 뒤에서 화장실 뒤에서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어떻게 보면 강요하고 그리고 또 주일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강조하니까 아이들이 목사님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에 순정을 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 잠깐 나와서 예배 시간 졸아도 예배만 드리고 빠빠이 하고 돌아가도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그래 주일 예배까지 나왔는데 내가 분명 공부 못하고 가려야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아니 참 이상하게 자꾸 교육하고 강조하니까 아이들이 중간고사 때나 평일 때나 기말고사 때나 평상시에 어떤 주일 예배나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강요하면 이것이 되겠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선생님이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이 강조하고 그리고 또 교육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교사인 내가 먼저 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흘려보낸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내가 차고 넘쳐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나에게 예수가 없는데 나에게 생명이 없는데 나에게 영적인 파워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쥐어짜도 아이들이 그 은혜의 담비를 맞지 못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는 직무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분이 없겠죠. 제가 맨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때 꽤 큰 교회 중등부 중3을 제가 자원해서 맡았어요. 제 모교회.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그때 제가 뭐 알았겠습니까? 그냥 제 치기만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만 있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애들을 만나는데 애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었다라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시시끌렁하게 여러분 분방공부 시간에 시간이나 때우고 오늘은 애들 오랜만에 만나니까 떡볶이나 뭐 한번 사주고 휘어지면 되겠다. 떡볶이 사주는 거 중요하죠. 피자 사주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말씀이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흘려보내는 것하고 그냥 만나서 인간적으로 짜내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방공부 안 하는 것보다 떡볶이 사주는 게 낫지만 피자 사주는 게 낫지만 치킨 사주는 거 주는 게 낫지만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 아이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수밖에 뒤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 선생님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이 없으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작년 신방을 가도 여러분 두나미스 권능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는 무슨 의미입니까? 다이나마이트의 의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 영적인 폭발력이 있을 때 그 영적인 폭발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되거나 전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면서 내가 성령으로 그리고 또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도 않았으면서 성도들을 대하면 어떻게 지금 코로나19 이 시대에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그리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힘이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아니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요. 마르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저 인간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불평불만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참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일러바치는 일이에요. 참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 못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금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파워가 없는데 목자의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뜨거움을 내가 가지고 있는 보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전수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사역이 참 힘들다고 하죠. 왜 주일학교 사역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율법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율법적인 신앙을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전수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 만날 때마다 저도 그럴 적이 굉장히 많은데 뭐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졸지마 예배 시간에 헌금 떼먹지마 하면서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만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학교의 교수법이에요. 우리가 세상보다 아주 조금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주저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려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돼 안돼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리고 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조금 뒤처져서 언젠가는 그것을 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이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죄 짓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으려는 그런 애쓰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칭찬들을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오진성 조두사님 말씀 전하셨잖아요. 저도 은혜를 받았지만 오진성 조두사님이 그토록 강조한 그 복음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감격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뒤처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되어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0편 34편 8절 말씀해 보면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쾌락을 억제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해야 쾌락을 억제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쾌락을 억제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해야 쾌락을 억제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죄 안 지으려고 억제하고 억제해서 죄를 지를 수 없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진짜 행복해야지 여러분 쾌락이 억제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내가 정말 내 심정이 뜨거워야지 내가 먼저 복음을 누려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선한 예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예수님을 누리십시오.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열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십시오. 한둘이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일하심, 능력과 권세, 풍성한 사랑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만히 보면 영화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 같지만 지금 가만히 보면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뭘 알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미 이 아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영적으로 온전히 연글지 않아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아이들이요. 예수님 뭔지에 대해서 우리 영화부, 유화부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유치부 전도사님이 설교하면 그 복음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내리워지고 깊이 가슴속에 박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선생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유년부 그리고 또 초등부, 소년부 부흥회를 한번 인도해봤는데요. 뭐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찬양하니까 진짜 아이들이 대성통곡을 해요. 대성통곡을 하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끌어안고 어떤 친구들은요. 3, 40분 동안 계속 울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대요.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저려온대요. 그걸 말씀으로 듣고 기도하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흐름대요. 여러분, 내가 먼저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사회가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중에 5년, 6년, 7년, 5년 이상 하신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이 선생님들 보면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5년을, 10년을 어떤 선생님들 보면 15년을, 20년을 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참 도전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들,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먼저 내 자신을 스스로 또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타성에 젖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사역이 아니라 그것이 감투가 되고 10년, 20년 사역하다 보면 이것이 알게 모르게 명예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도 어떤 이전에 있던 교회에 H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도저히 제가 봐도 연세도 연세지만 중등부 아이들하고 접촉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들하고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이들은 이 얘기하는데 우리 권사님은 저 얘기하고 우리 아이들은 이 얘기하는데 우리 권사님은 뭐 이도 아닌 것이 저도 아닌 것이 하여튼 이상한 얘기를 내서 서로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권사님, 제가 애들로서 얘기를 했죠. 제가 볼 때는 권사님이 우리 중동부 애들하고는 맞지 않을 것 같으니까 권사님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권사님 될 수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권사님 연세도 드셨으니까 찬양대 하는 게 어떻게 했냐고 제가 아주 부드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둘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권사님이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나 꼭 해야 된다고. 나 이제 2년만 있으면 은퇴인데 나 중동부 2년만 더 있으면 안 되냐고 그렇게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권사님 왜 자꾸 중동부 교사를 고집하시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노예에서 교사 근속 30년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2년만 하면 교사 근속 30년 노예의 첫 번째 사람이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권사님한테 웃으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가 나와야 하니까 상품권이 나온대요. 얼마 나오냐 하니까 50만 원이 나온대요. 이마트 상품권인지 아니면 롯데마트 상품권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50만 원이 나오고 그리고 또 상품권이 나오고 그리고 또 뭐죠? 이제 감사패가 나온대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꼭 가야겠다고 본인이 역사의 길이 남을 교회 30년 근속 그리고 또 노예 30년 근속의 권사님 교사가 되고 싶다고 그런 포부를 밝히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권사님이 이해는 되기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목사를 합니까? 왜 우리가 교사를 합니까? 동남아 여행 가려고 그리고 또 교사, 목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노예와 총에 뭐 트로피 하나, 감사패 하나 받으려고 문화상품권 50만 원 이마트 상품권 2, 30만 원 받으려고 우리 교사 사역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사랑하셨던 한 영혼 위에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한 영혼 위에서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에서 정말로 죄송한데 제가 새벽 예배에 오면 새벽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혹시 왔나 하면서 둘러봐요. 그런데 요즘에 꽤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새벽 예배 교사들 가만히 체크해 보면 뒤에서 가만히 앉아서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에요. 다섯 명이 안 돼요. 네 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세 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 위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두, 세 번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한 번이라도 그 영혼 위에서 스프랑케니조마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엇 사건 때 배고파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극률함을 여기셨듯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듯이 그 영혼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우리가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인간이 코로나19 시기를 잘 겪고 있는지 얘가 지금 사춘기인데 지금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도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얘 지금 편모 가정에 있는데 편모 가정에 있는데 얘는 지금 잘 지내는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여러분 소떼와 양떼 마음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짜 교사 사역이 우리 교회 사역을 이루는데 가장 큰 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교사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교사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큰 상급 중에 하나가 저는 교사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교사 교육하기 때문에 진짜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차 봉사보다 10배는 힘들 거예요 찬양대보다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4, 50배는 힘들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영혼을 다루는 그러한 극한 직업 극한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씀은 다른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는 영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날마다 대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이 정말로 어렵고 가치가 있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사는 여러분 수술할 때 메스를 들어요 환자의 배를 가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메스가 녹이 쓸거나 아니면 이물질로 더럽혀졌다라고 오염되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더러운 메스로 배를 가르면 그 환자는 그 자리에서 필정으로 사망하거나 아니면 쇼크로 죽거나 아니면 뒤에 큰 후유증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라는 메스를 주셨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라를 주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없다면 그 영혼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나에게 성령의 체험이 없다면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어떻게 내가 복음으로 수술하고 어떻게 복음으로 그 영혼들을 세우고 어떻게 복음으로 그 영혼들을 원전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먼저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가지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한 척하다가 나에게 생명이 있는 척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걱정하는지 생각하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지 아이들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 알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속빈강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예배함으로 말미야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야마 내가 먼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야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두 번째 날개가 뭡니까 소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맡은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할 반의 목회자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요 목사님도 있고 부장집사님도 있고 총무 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안 나가도 되겠지 내가 오늘은 골프도 쳐야 되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니까 오늘은 하루쯤 빠져도 될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안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어요 어떻게 걷고 있었냐면 가파르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이제 한국교회가 둑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아는 교회 성장학자들이 미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보편적인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인구 절벽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 목표자의 도덕 윤리적인 문제 그리찬의 일탈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코로나19로 말면 아마 정점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교회가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와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회복이 가능하겠냐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데미지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더욱더 강화되어져야 할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예배이고 그리고 또 이것보다 더 강화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반목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응의 핵심은 예배요 교회의 부응의 두 번째 핵심은 반목해 소그룹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기본적인 소년부의 목해가 이태원 목사의 자질에 의하여서 결정되듯이 교구사역도 동일합니다 반목해도 교사에 의하여서 저는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좋은 교사도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집중해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 하신 집중적인 사역은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세우신 거예요 주구장창 그들과 나누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먹으시고 그리고 또 함께 치유하시고 함께 전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2명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예수님의 제자 훈련 예수님의 반목혜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귀한 예수님의 열두 자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는 영혼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기껏 해봤자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인원 12명 안 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목해자 목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진정한 선한 목자와 그리고 또 사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특별히 16절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어드리진 못했겠지만 여러분 진짜 진정한 목자의 모습은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가 진짜 목자라는 것입니다 삿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양을 버리거나 양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양들을 보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양들을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내 양들을 보면 이 양들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내가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그 영혼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회계했던 우리 성도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저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제 교구록에는 항상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신상 파악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배곡하게 제가 적으려고 애를 써요 지금도 요람에 우리 구역원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목자로서 여러분들의 맡겨져 있는 그 양들에 대해서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살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반목회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인도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하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반목회예요 얼마나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이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해서 우리는 반목회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 교수와 다른 하나는 케어하는 것 볼 살피는 것 양육 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자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양육은 여러분 케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교수와 양육이 다 들어가야 균형 잡힌 반목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케어하다 보니까 그 아이의 영적인 상태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그 아이의 감정 그 아이의 기분 상태에만 우리가 몰두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르쳐야 할 때 제대로 못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할 때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그 김인환 목사님의 책 중에서 교사들이여 가르치지 말라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그런 책이지만 그분의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삶을 통해서 가르치래요 사랑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보고 교사들을 보고 목사님을 보고 이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게끔 하래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토가 나를 통해서 틀어내게끔 내가 온전히 서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예수 그리토의 향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때 항상 긍정적인 얘기만 하래요 십자가 죄 보혈 회개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사랑 은혜 기쁨 만족 이런 것만 얘기하래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 들으면 죄 십자가 회개해라 이런 얘기 들으면 성도들이 기분 나빠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십자가 죄 보혈 회개 이런 것 얘기하지 않고 반쪽짜리 보금만 전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명목상의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르칠 교회 모일 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오늘 목회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토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그런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목회의 정의 판목회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떡볶이도 먹여야 되고 오뎅도 먹여야 되고 햄버거 공차도 마셔야 되고 돈이 없으면 참도 애들에게 사줘야 됩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그런데 필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분방공부를 통하여서 교육받고 훈련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방공부는 될 수 있으면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설교 내용과 동일한 본문으로 같이 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아이들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바로 반복회를 통하여서 분방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임팩트 있게 다시 한번 선생님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띄워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관찰이 뭐예요 비슷한 말 대조적인 말 그리고 또 독특한 언어 그리고 또 이 문장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관찰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한 문장을 읽었을 때 주어가 무엇인지 동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방금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읽어주었지만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동사가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주동사가 무엇이겠습니까 타동사는 여러분 가짜동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주동사가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자 여기서 말하는 주동사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사무라 이게 바로 주동사예요 다른 동사들은 다 타동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는 것 세례 주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모두 다 제자 삼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자 삼는 일이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육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신 사역이 앞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12명을 데리고 반목해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제자 삼기 위하여서 우리가 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반 관리가 여러분들 다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블레스 휠트라는 목해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목해가 반목해가 안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학생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 아이를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리더십이 부족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리더십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거 말고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사 자신의 인격적인 결함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회개할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사들의 사명감 결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교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앞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매너리즘으로 하루하루 교교 견뎌내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삶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단관리는 교사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주일에 하루 땡 하고 웃고 즐기고 피자 사주고 그리고 또 떡볶이 대접하고 이거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것으로만 만족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관계적으로 엮이셔야 돼요 목사님도 우리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과 관계적으로 엮일 때 어떻게 그 관계를 아이들이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있겠습니까 엮여야지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좋아하고 아이들이 그리고 또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주일날 눈을 번쩍 뜨면 아 오늘 내가 목사님 저렇게 애원하는데 우리 선생님 저렇게 부탁하는데 내가 오늘 한번 교회 나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생각할 때 맞아 내가 의리로 나가줘야 돼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시간 내어가지고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는데 내가 나가야지 이러한 마음이 들게끔 우리가 계속적으로 접촉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진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몇몇 되지도 않는 아이들 평일 때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뻘찍거리를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감찰해라 왜 주일날 못 나오고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비대면으로 예배 드렸는지 꼭 체킹해라 라고 항상 우리 선생님들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신들의 제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아이들이 지금 시대가 정말로 어둑 꼼꼼한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들이 양떼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직무유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한 영혼 붙잡고 여러분들이 집착하십시오 창념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으로 풍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부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영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부흥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떼와 양떼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 성장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전에 잘 안되는 교회 주일학교에 처음 가보면 목사님이 전화하면 맞고 우리가 전화하면 우리를 무시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선생님들이 잘못 파악하신 것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코로나19가 터져서 아이들을 제대로 만날 수 없을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전우사님 강도사님 보니까 다 아이들 만나시더라고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아이들과 접촉점을 가지고 만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다 만났어요 한 명 아니면 두 명 빼고는 아이들과 다 만났습니다 두세 번씩 그리고 또 많이 만난 아이들은 한 다섯 번 정도 만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 초등학교 5,6학년들이 사춘기예요 옛날에는 중2병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초5병 그리고 또 이제는 초6병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사춘기가 돼가지고 이제는 막 설교하는데 반항하지 않았던 애들이 막 덤벼요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나를 건들지 마라 너 너 더 치미 이러면서 막 영어는 아니지만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40대 아저씨가 특별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 만나서 여자애들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다가가요 만나자 앞에서 5분이면 된다 계속적으로 다가가고 잘 지냈냐 야 너 보고 싶었는데 왜 안 나왔냐 다음 주에는 꼭 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만나면 별로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목사님의 마음을 전해요 그리고 또 선생님의 마음을 뭐 우리 선생님들도 만나시기 때문에 대신 또 전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체크하라고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그리고 또 주일날 예배 드렸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체크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큐티 안 하는 애들 많아요 하는 애들은 대단한 애들이에요 근데 안 하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먼저 강조하고 주일 예배를 먼저 이야기하고 체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선생님들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을 전하면 애들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바로완과 같은 그 강박한 마음이 이제 표정으로 드러나요 옛날에는 나를 뭐 이렇게 하면 어 왜 이래 이 남자 왜 이래 이렇게 막 밀어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표정이 변해요 아이들의 표정을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비대면이지만 조금 더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굉장히 급한 편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선생님들은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제가 간증 비슷한 거 하나 하고 오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사역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사역한 교회가 어디냐 하면 서울 잠실에 있는 방이동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세가 한 천명이 되고요 제가 중등부 사역자로 왔는데 중등부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천명 교회 어떻게 보면 30명 모인다라고 하면 전형적으로 노세한 교회에 어떻게 보면 표상이 된다라고 할 만큼 천명이 다 되는데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은 30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몇 가지 세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아이들이 중고등부실에 와서 마음껏 뛰고 놀고 그리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환하게 바꾸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2,500만을 들여서 실내 인테리를 다시 교회에서 해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중등부 30명 그때 당시에 고등부 사역자가 또 없었어요 또 뽑고 있을 때 고등부 사역자를 모시기 전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건의를 했느냐 하면 바로 중등부하고 고등부가 한 2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통합을 시켰으면 좋겠다 만약에 부응이 되면 그때 나누더라도 통합을 시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함께 함으로 힘을 얻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로서로 악위만 맞으면요 서로서로 뭐 바둑 용어인데 아다리만 맞으면 얘들이 붕대는 게 화급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 50년 정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걸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참 고마운 것은 교회 당에서 그걸 다 받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대대적으로 예배를 심플하게 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축복해서 예배를 굉장히 그 당시에는 파격적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분망 공부도 설교 말씀과 동일하게 함께 나간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이 세 가지 다를 우리 선생님들이 다 밀어주시고 또 당에서 그렇게 다 또 이렇게 찬성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교육전사 했거든요 신대원 2학년이었는데 저를 다 밀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분이 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대학 교수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지금은 그 따님 둘째 따님이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영어과 교수인데 그분하고도 함께 사역하면서 얼마나 저를 저보다 한 4살 많았나 5살 많았나 저를 높여주시고 또 그 남편은 숨실대학교 교수님인데 저보다 한 6살인가 7살인가 많았는데 얼마나 저를 세워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순종하고 교사와 선생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가니까 여러분 이 소위 말하는 부응이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좋은 목회자는 좋은 선생님을 통하여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은 좋은 목회자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선생님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숨기고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여러분들 보기에는 좀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고집도 세 보이고 단순해 보이고 여러분들보다 사회 경험이 연약한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들 교육자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높여주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받쳐주고 밀어주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 다 훌륭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잔재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밀어주시면 저는 우리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응의 역사 정말 주일학교가 성장케 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자들을 섬겨주시고 그리고 또 야 우리 강도사님 목사님 옛날에는 이렇게 설교가 은혜롭지 않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강도사님 목사님 너무너무 설교가 좋아져요 이렇게 칭찬 한마디라도 하면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큰 힘을 얻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은 저한테 100% 순종하세요 만약에 100% 순종 안 하면 제가 이런 얘기 못하겠죠 제가 딱딱 정리해서 뭐 이렇게 여러가지 의견이 내면 정리해서 정리된 것을 짝짝 얘기해 주시면 정리 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100% 순종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저를 밀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저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회의 때마다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화해라 만나라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예배하는지 영적인 컨디션이 어떤지 점검하고 체킹하고 또 체킹해라 얼마 되지 않은 인원들 만나지도 않고 코로나19로 영적으로 축 처진 그 심령들 그거 회복시키는 것 쉽지 않다 관심을 가져라 사랑이다 관심이다 사랑하면 부응한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부응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한 번 부응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인생 부응을 갈망하기도 힘들고 부응을 또 경험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사실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결실을 맺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내적 외적 열매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표정이 변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이들의 반응이 옛날에는 좀 뜨뜨미지근했는데 반응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부응이 아니고 다른 게 변화가 아니고 이게 변화예요 이런 작은 반응을 통하여서 이런 작은 변화를 통하여서 여러분 내가 힘을 얻게 되고 내가 교육자로서 교사로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약하고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단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사약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약한 것은 별거 없습니다 그 당시에 신대원 3학년이었지만 2학년이었지만 토요일에는 제자훈련하고 주일에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또 아이들 결석한 아이들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평일 때 제가 신대원에서 꼭 두 번씩은 나와서 아침에 학교에 찾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에 찾아가서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신방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사모한테 그때 우리 큰 딸을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20개 정도 토스트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또 우리 사모가 고마워요 착해요 또 목사의 말씀을 아니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파리바게트나 끓여주제에 가면 여러분 사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뭐 이렇게 잘 만들지는 못하지만 사모가 목사님이 잘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가지고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감명받지는 않을까 도전받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진짜 정성스럽게 아내하고 제가 샌디비치를 한 1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앞에 가면 딴 게 없어요 어떤 아이들은 목사님이다 하면 도망가요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막 숨어 다니고 그런 애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막 와가지고 허그하고 아 목사님 왔냐고 내 친구다라고 하면서 소개시켜주고 야 친구야 야 반갑다 하면서 박수하고 하이파이브하고 그리고 또 안아주고 또 어떻게 합니까 야 교회 한번 놀러와 이렇게 하니까 걔가 진짜 아 목사님 재밌네 전사님 재밌네 아유 내가 한번 놀러 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진짜 놀러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단계 부응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접촉점을 마련해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 비대면과 같은 대면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아 뭐 이제 시기도 코로나 시기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어느 정도 손을 쫙 꺼놓고 아유 부모님들이 이거 뭐 좀 부담 느끼는 거 아닐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치레 겁먹지 마십시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면하셔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피켓 들고 평촌 학원가에 가가지고 예수 생명 예수 구원 부신 지옥 이거 외치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 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인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지식 저 아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어떠한 희생이 필요합니까 저 아이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까 제가 대가 지불을 할 테니까 제가 희생할 테니까 저 아이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 아이를 제발 하나님의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교사들 교육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짓말 같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는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심하게 겪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저보다 원진성 돈도사님을 더 좋아하고 박주성 목사님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또 임지훈 목사님한테 일러오면 얘가 안 좋아하는 것 같지만 진짜 좋아해요 선생님을 더 사랑해요 아버지가 할 수 없는 것 선생님이 할 수 없는 것 아니 아버지가 할 수 없는 것 어머니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계세요 우리 교육자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거기인지 알고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컨텐츠가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 때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누구를 위한 컨텐츠입니까 여러분의 아무리 좋은 컨텐츠가 있더라도 여러분 접촉점이 없으면 개하고 나하고 서로 오고 가는 정이 없고 사랑이 없고 대면이 없고 그리고 또 이전에 어떤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도 여러분 그거는 호공에 외치는 공허한 소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비대면 시대지만 비대면과 같은 대면을 해야 되는 것 될 수 있으면 마스크 끼고 여러분 만나도록 노력을 한번 해주세요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애쓰고 기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에 대한 애틋함을 가지고 정말 힘서 하나님 앞에 중성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고 목사님의 심정을 알고 우리 교사들의 심정을 알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복음의 열정 아이들을 향한 영혼 사랑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치면 미친다라는 말입니다 미치면 미친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에게 미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어프로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붙잡고 고생하신 우리 선생님들 진짜 박수를 보냅니다 힘 내시고요 우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 선생님들이 힘을 내셔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 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임지훈 목사님께서 4주차 이제 하반기 교육을 마칩니다 여러분 잘 시청해 주시고 잘 여러분들께서 들어주셔서 도전이 되는 말씀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굉장히 영양분이 되는 말씀을 우리 임지훈 목사님께서 해주실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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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